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2일 아침 6시 입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새로운 집에다가 코코피트 깔고 금퐁이를 옮겨줬어요 금퐁이는 흙이 묻어서 코코피트가 묻어서 요렇긴 하지만 더러운 건 아니랍니다 좀 비주얼적으로 더러워 보이긴 하죠 근데 코코피트에서 사는 친구들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코코피트가 묻으니까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새로운 집에 와서 어리둥절합니다 제가 지금 옮겨놨거든요 요 옆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좀 더 더러운 집이 나오긴 하는데 놀라지 마시고 요 옆에는 달퐁이가 알을 낳고 이제 지금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조만간 달퐁이 알을 분리시켜 줄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깨어나기 전에 분리사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달퐁이 요렇게 있구요 지금 달퐁이랑 같이 살다가 금퐁이가 새로운 집으로 옮겨왔어요 왜 그런 분리사육을 하느냐 이제 또 달퐁이 알 낳은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금퐁이하고 달퐁이하고 너무 친해요 약간 이렇게 막 뭐랄까 뽀뽀도 하고 부비부비도 하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또 금퐁이랑 달퐁이랑 짝짓기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저는 현재로서는 달퐁이가 낳은 알 그 알들로 충분하거든요 그 알들 깨어나도 거기 돌보기만 해도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의 알은 현재로서는 원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지금 금퐁이 분리사육 됐구요 아이들한테 한번 케일에 넣어줘봤어요 케일 한 번도 안줬는데 우리 애들한테 과연 먹을까요? 어 미안해 제가 지금 케일 잎으로 아이고 미안해 금퐁이를 자꾸 치고 있어요 일부러 그런건 아닌데 미안해 금퐁아 놀랬지? 놀랬지? 쓰담쓰담 금퐁이 그래도 잘 지냅니다 과연 애들이 케일 잎을 먹을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어느 달팽이나 좋아하는 상추잎 혹시 몰라서 넣어줬구요 어젯밤에 좀 충분히 상추잎을 준 상태라 배가 고프거나 하진 않을거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 우리 달퐁이 선수 달퐁이 선수 케일이 잎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달퐁이 선수 케일 맛을 보고 있습니다 달퐁이 선수 케일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달퐁이가 케일을 잎에 물었어요 먹을지 모르겠어요 처음 줘보는 거라서 이 달팽이들도 입맛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남의 집 달팽이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 집 달팽이가 먹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일단 줘보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주고 판단은 달팽이에게 맡겨야 되요 먹을지 말지 자 지금 금퐁이도 케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저는 이렇게 넣어주고 오늘 출근할 거예요 만약에 먹으면 케일을 더 많이 먹으면 케일을 더 좋아하는 걸로 케일에 잎을 안 대고 상추를 먹으면 앞으로는 주로 상추 위주로 가는 걸로 근데 꽤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상추가 있는데도 케일을 얘도 맡고 있고 상추가 있는데도 케일에 잎을 대고 있어요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혹시 보이세요? 지금 저기 눈에 있는 눈더듬이 옆에 이렇게 볼록 나온 거는 교미공입니다 이것이 저기 있으면 짝짓기를 할 수 있고요 그동안은 금퐁이 교미공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금퐁이 교미공을 처음 봤어요 케일을 보더니 얘가 흥분을 하네요 케일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달퐁이와 금퐁이를 함께 키우면 또 다른 알폭탄이 또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따로따로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달팽이는 무조건 한 마리씩 분리사육이 정답이다 라고 하시는데 다 그렇게 오래 키우신 분이 그렇게 말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6시에 새벽인가요? 아무튼 아침 6시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코코피 깔아주고 영상을 찍는 거라서 목소리가 썩 좋진 않아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우리 구독자님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정규방송인가 봐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금퐁이다 안녕 금퐁이 지금 상추를 먹네요 입도 안 됐어 케일 별로인가 달퐁아 케일 맛있어? 달퐁이 먹네요 달퐁이 먹는 것 같아요 둘 다 먹느라고 바쁠 테니까 인사는 내가 해야겠다 그럼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음 이 시간이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